20명이 좀 안되면 70만원은 모자금액이 아냐 해보니깐 고기값이 되어있다. 어? 타고났다. 지금? 아 이 차? 뭐가 터졌어 지금. 타이어가 터졌는지 뭔지. 갑자기 뭔가 빛 사이에서 연기가 확 나더라구요. 뭔가 부딪친 것 같지는 않고. 운전자는 멀쩡하네. 뭔가 지금 터졌거나 박은 것 같은데. 아 저기 깜빡거리네. 납차를 박은거네. 저 아줌마는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모르고. 아줌마 아이고. 봤네. 뒤를 박았네. 아이고. 아이고. 박는 소리가 났으니까 느낌이 났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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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